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 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 뭘까 it 들어보셨죠 it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하면 그것은 이란 걸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what's this? it's a monkey what's that? it's a bird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그렇죠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을 받을 때 그것은 이라고 해서 it를 씁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it's sunny it's Monday it's 7 o'clock 어때요 그때도 it를 쓰죠 자 what's this? what's that? 할 때 it's a monkey it's a bird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것은 이라고 하면 대명사가 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it를 쓰지만 내용이 다른 경우에요 자 한번 크게 소리내서 소리내보세요 비인칭 가주어 비인칭 가주어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몇 시니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런데 그때는 그것은 몇 시니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몇 시니 라고 하죠 이틀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7 o'clock 일곱 시야 it's 8 o'clock 여덟 시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가주어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때?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그런 말이죠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it's Monday 그것은 월요일이다? 가 아니고 월요일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what day is it? it's Tuesday 화요일이야 라고 해야지 그것은 화요일이야 그러지 않죠 이렇게 요일을 나타내는 it도 역시 비인칭 가주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간 what time is it? 에서 it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가주어 왔고 what day is it? 요일을 나타내는 it를 봤어요 근데 what's the date? it's March the 1st what's the date? 어? 며칠이지? 라고 하면은 March the 1st 3월 1일이야 우리가 어린이날 좋아하니까 해볼까? 어린이날 어떻게 해? May the 5th 이렇게 말하잖아요 It's May the 5th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서도 어떻게? it는 그것은 5월 5일이다 안 그러잖아요 역시 날짜를 나타내는 비인칭 가주어예요 이처럼 시간이나 요일이나 날짜를 나타낼 때 우리가 it를 쓰는데 해석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비인칭 가주어라고 해요 또 있다 우리 영어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거 있죠 How's the weather? 그러면 뭐예요? How is the weather? 라고 했을 때 It's sunny It's rainy It's cloudy 이런 식으로 하죠 날씨였더니 그랬을 때 그것은 해가 비친다 그것은 비가 온다 안 그러잖아요 역시 이것도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가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 It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그런 단어인데 선생님이 monkey 데리고 온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t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대명사를 할 때요 앞에서 나온 단어를 다시 받을 때 그것은 이라고 해석되는 게 바로 it예요 그래서 보시면 What's this? It's a monkey What's that? It's a bird 그것은 원숭이야 그것은 새야 앞에 나온 this나 that처럼 그렇죠 사물이나 동물 같은 걸 나타낼 때 받을 때 it를 써요 자 그럼 it의 두 번째 용법은 뭐라고? 비인칭 가주어인데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구나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해석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같은 거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야? It's Wednesday 수요일이야 그래야지 그것은 수요일이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일을 나타낼 때 해석하는 비인칭 가주어 두 번째가 되네요 그리고 날짜를 나타내는 것 What's the date? It's 아까 5월 5일 했나? It's May 5th 5월 5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역시 it는 해석을 안 했어요 날짜를 나타낼 때도 우리 안 써요 하나 더 있었다 뭐 있었지? 날씨를 나타내는 거 있었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It's sunny 날씨가 좋아 It's rainy 비가 와 It's snowy 눈이 온다 It's cold It's hot 더워 이처럼 날씨를 나타낼 때도 비인칭 가주어 It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을 배울 때 또는 익힐 때 훨씬 더 머릿속에 정리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대명사 It 비인칭 가주어 It 날짜라든가 날씨 요일 이런 거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가주어 It 정리하실 수 있죠?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Thank you 고맙습니다